역대급입니다, 역대급. 역대급으로 지금 전반전. 지금 이 선수들을 후반까지 계속 뛰어줘야 됩니다. 지금 굉장히 좋아요. 워밍업 가. 빨리 가. 워밍업, 워밍업. 갑자기 워밍업. 워밍업으로. 이게 해설하다가 아무나 원투가 이런 느낌이었구먼. 대박이야. 오늘 좀 하는데. 야, 이거 우리가 들어가서 골목 키면 안 되는 거잖아. 야, 이거 우리가 들어가서 골목 키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. 자, 일로와, 일로와. 멀찍이만 붙어져, 멀찍이. 멀찍이만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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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깊어. 나이스, 동현. 나이스, 동현. 잘했어, 잘했어. 20점. 20점. 형연아. 잘했어, 잘했어. 우리가 이런 날이 오네. 나이스. 야, 접단. 선수됐습니다. 최고, 최고. 워밍업, 워밍업. 들어오지 마. 다. 이거 더 부담되는데? 이거 부담돼, 부담돼. 큰일 났어. 쉬세요, 쉬세요. 빠디, 워밍업. 진짜 모든 걸 쏟아붓다. 여기 잘 안 되나. 잘하셨어요. 호흡하세요, 호흡하세요. 저는 전반전에 선수들 안 나왔잖아, 태훈 선수들. 이길 수 있어, 이길 수 있어. 해볼 만해. 잘하셨어요. 호흡하세요, 호흡하세요. 이길 수 있어. 이걸 하면서 전술을 이해했어. 이 맴마가 제일 잘하는 거 같아. 최고다, 최고. 전술의 승리야. 진짜 깜놈이, 전술의 승리야. 잘하셨어요, 오늘 너무. 상대가 실력이 있건 없걸 떠나서 오늘 다 잘했어요. 확실히 감독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. 내가 들으라고 몇 번 얘기했어, 들어가서. 덜 힘들죠? 덜 힘들죠? 이게 같이 다니면 덜 힘들어요. 만약에 따로따로 했으면 진짜 더 힘들어, 더 길게 뛰어야 돼. 그러니까 충희 형도 감독을 하셔서 그러신 게 여기 다 라인 알고 다 이리로 더 오라고 그러고. 내가 보다 허재 형보다... 더 잘하셨어요. 이거 틀렸어, 틀렸어. 나는 틀렸어. 형, 으락리로 와, 형도. 으락리야, 이 형도.